아아악 왜 이렇게 울어 아아악 아이 무거워 너 무거워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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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입안에 영상의 시간 으 으 으 간다 으 으 으 잎은 댄스에 찍어요 쿠리스에 구워줍니다 그리고ysis 먹기 때문에 개념를 먹기전에 끓인 문자에 쓰는데 이곳은 배달판면서 이동로운 음료를 얹어 오늘 만들어요 그냥 먹겠는데 광고를 보러서 새팜이에요 시선하게 잘라줘 반으로 잘라 꺼내서 잘라줘 꺼내서 잘라줘 잘라줘 오! 충격이다 충격이야 플러스 좀 부으세요 다음은 고춧가루 맛은 맛있어? 응 맛있다고agem 오늘은 고춧가루 매콤해요 어제는 고양이들을 저희 부모님 댁으로 보냈고 지금 루카스는 저희 시누이네 루카스 고모네 집에 내려줬어요 이사하는 날은 꼬맹이들이 다 없으니까 좀 편하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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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루에 짐 빼고 짐 넣고 처음 해봐 어디 가야 돼? 어? 갔다와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얘는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왔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현관에서 다 뜯어서 들어가야겠어요. 매트리스 갖고 이불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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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되는데? 뭐야? 얘 막 부풀어오르고 있어 빨리 와!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아, 너도... 아니... 밑에가... 안 미끄럽게 해놔서 안 밀려! 꼬바지여! 꼬바, 안 밀린다 할까? 됐어 빨리 한번만 더 해볼래 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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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좋다 먼지도 안 남았다 몸에 딱 맞춰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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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몰이야... 몰이 여기 어딘지 알지? 물건이 아는 물건이지? 아이고 새집에 처음 왔는데 벌써 바닥에 막 눕는 거야? 아이아이유 어? 머리야 엄마 있어? 머리는 그래도 물건은 알아봐 이사 경험자의 여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지 조이야 엄마한테 와 너는 집이 바뀌어도 똑같은 자리에 눕는구나? 카페트 같다야 어디가? 궁금해? 에이그 거기 더러워 엄마 조이야 거기 더러워 어디가 전기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스토리 조이 왜이래? 너 이제 좀 있으면 내 살인데 왜이래? 너 이제 좀 있으면 내 살인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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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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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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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또 큰 걸 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입했어요. 밀리지도 않네. 이렇게 컵 말리는 데 사용하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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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